안녕하세요! 런앤 런의 반스! 따니에요! 오늘의 몰래카메라! 특별한 장미꽃 배달원! 발투투! 바로 보시죠! 렛츠킷! 오늘 밤 나와 툭툭툭 내 심장에 끈기 떨려와 조금 더 가까운 툭툭툭 뭐지? 우리 거야? 진짜? 맞아? 누구야? 우리 뽑으라는 거야? 가져가 몰라, 어딨어? 진짜야? 해도 돼? 사진 찍어보자 아 신기해 이리 와 가져가도 되나? 누구야? 가져갈래? 진짜? 심장이 꾹 떨려와 조금 더 가까이 두툭 반반을 가득 채운 저 배들도 유난히 우릴 비추고 있잖아 망설이지 마 두툭 뭐 뽑아라 여기? 누구야? 오빠, 오빠 오빠, 오빠 오빠, 오빠 오빠, 오빠 줄까? 줄 거 없어? 줄 거 없어? 기다려 한 번 아, 펜 있어 있을걸? 없을걸? 왜 줄봐 귤이라도 하나 줄까? 귤을 여기다 꽂는 거야 그래, 떠줘봐요 쟤 내 말 알았으면 나? 아, 펜 있어 아, 펜 있어 줄 게 없어서 쟤 줄 게 없어서 아, 펜 있어 아, 펜 있어 하하하하 뭐야 아니, 여보 잘 붙여야지 와, 펜 있어 배달하는 사람인데 배달이 잘못 와서 아, 네 여쭤보라 이렇게 답장을 해주셨어 너무 귀엽다 이건 내꺼 네? 보증을 잘해야 되고 이 순간 모든 것이 너였으면 우리 둘만 Oh baby You are my shining star 그대만 보여요 그대만 들려요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? 그대만 느껴요 다시 1,2,3,4,5 다시 1,2,3,4,5 다시 1,2,3,4,5 왜 그래? 하나 더 봐도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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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거 배달만 하는 사람이고 이게 목적지가 미녀들이래요 suburb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ㅋㅋㅋㅋlasting 있었翻 traced 할라덜 돌 달라덜 嘉... works 여러분 둘 구경 눈이 안되어 따라갈게 바람이 아이스크림 눈이 안되어 눈이 안되어 눈이 안되어 눈이 안되어 뮤직비디오에 장미가 재미있게 나눠드리는거 촬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앞으로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너무 잘 웃겼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미꽃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5만송이 남았거든요